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 윤선미입니다. 오늘은 해커랭크에 있는 Symmetric Pairs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문제로 들어갈 수 있고요. 혹시 해커랭크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가입하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다양한 SQL 문제들을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해설은 MySQL을 기준으로 설명할 거예요. 여기에 SQL을 작성할 수 있는 프롬포트 바로 위에 DBMS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MySQL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뿌리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이 문제는 테이블 구성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functions라는 테이블 하나만 가지고 푸는 문제고요. 컬럼도 X와 Y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조금 더 읽어보면 Symmetric Pairs라는 걸 찾는 문제인데 이 Symmetric Pairs라는 건 X1과 Y2가 같고 X2와 Y1이 같은 두 개의 좌표를 Symmetric Pair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보면은 20, 20, 20, 20 하면 X와 Y의 자리를 바꿔도 같기 때문에 이 둘이 Symmetric Pair고요. 그 다음에 20, 21, 21, 20 얘네도 X와 Y 자리를 바꿨을 때 똑같기 때문에 Symmetric Pair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3, 22, 22, 23도 마찬가지죠. 문제에 약간 더 디테일이 있는데요. write a query to output all such symmetric pairs in ascending order by the value of X 그래서 X를 기준으로 ascending order를 해달라고 하고 list the rows such that X1이 Y1보다 작은 경우를 출력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20, 21이 있고 21, 20이 있잖아요. 얘네가 Symmetric Pair인데 얘네 두 개를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X가 Y보다 작은 경우 이거 하나만 출력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이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output 출력했을 때는 20, 20, 20, 21, 그 다음에 22, 23 이렇게 세 개의 Pair를 출력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아, 이게 X랑 Y랑 Symmetric Pair면 되는 거니까 이 테이블을 셀프 조인을 해서 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거기까지 쿼리를 짜볼게요. 그래서 select from functions, 얘를 F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inner join functions를 F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다 edge를 붙여주셔야 돼요. 안 붙여줘도 동작은 하지만 붙여주시는 게 나중에 쿼리를 읽을 때 좋습니다. F1의 X와 F2의 Y가 같아야 하고 동시에 F1의 Y가 F2의 X와 같은 경우를 Symmetric Pair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20, 21, 21, 20 이런 경우에는 잘 붙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붙는 거죠. 20, 21, 그리고 21, 20 이런 식으로 조인이 잘 되는데요. 그리고 쌍이 하나 더 있겠죠. 21, 20도 있으니까 여기에 20, 2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붙습니다. 그런데 20, 20 그리고 20, 20인 경우에 이렇게 row가 두 개 있는 경우도 잘 붙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20, 20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갖다가 붙습니다. 본인 데이터가 붙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러면 우리가 Symmetric Pair를 찾기 위해서 조인을 한 건데 20, 20이 데이터가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이게 Symmetric Pair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두 개가 있어야지 Symmetric Pair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데이터가 갖다 붙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Symmetric Pair를 어떤 경우에만 찾아야 되는 거냐면 왜요? F1의 X와 F1의 Y의 값이 다른 경우만 그러니까 값이 차이가 있는 경우만 우리가 이 로직으로 이런 Symmetric Pair를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출력을 할 때 X가 Y보다 작은 애들만 출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필터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만 뽑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Pair가 똑같은 경우도 찾고 싶잖아요. 20, 20, 20, 20.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얘네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걔네는 Query를 따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출력을 해줘야 되는 게 F1의 X, 그 다음에 F1의 Y를 출력을 해줘야 되고요. X와 Y가 같은 경우에도 Symmetric Pair가 있는 경우에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Select, From Functions, 그리고 Where X와 Y가 같은 경우만 우리 찾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얘를 Group By를 했을 때 X와 Y로 Group By를 했을 때 두 개가 되는 경우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위에서 살펴봤을 때의 20, 20, 20, 20. 얘네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와 Y가 일단 같은 것들만 우리가 지금 볼 거고 다른 경우에는 이 아래서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같은 경우만 볼 거고 그거를 Group By를 했을 때의 그 카운트 별 집갯값이 두 개인 거 그러니까 이게 이 쌍이 있는 것들만 찾아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X랑 Y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결과물과 아래 결과물을 합쳐주면 되겠죠. 여기는 X와 Y가 같은 경우를 따로 뽑아서 처리를 해줬고 X와 Y가 다른 경우를 따로 뽑아서 처리를 해줬으니까 여기를 유니온으로 이렇게 합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 결과를 X가 작은 것부터 출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게 Order By X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정렬 조건을 붙여주면 유니온이 먼저 실행이 된 다음에 Order By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체 결과물을 한꺼번에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여기 Congratulation가 잘 나왔죠. 아마 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느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해보고 아, 이런 케이스가 있네. 20, 20.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지? 거기에서 좀 많이 헷갈리시고 아마 거기서 포기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약 조건들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20, 20이 문제인 거고 나머지 20, 21, 21, 20 이렇게 생긴 애들은 문제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서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SQL문을 써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어디에서 막혔다라고 하면 그게 왜 막혔는지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하시고 아, 그러면 내가 짠 쿼리문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구나. 그러면 다른 케이스를 커버하려면 어떤 식으로 쿼리를 짜면 되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이렇게 조금 복잡한 문제도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문제 어떻게 풀어보셨나요? 혹시 제 해설과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았다면 댓글로 프릴을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에서 조인도 이용을 하고 유니언, 오더바이 이렇게 다양한 문법들을 이용을 해봤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문법이 있거나 하시면 데이터리안의 SQL 캠프 입문반에서 기본기를 좀 다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캠프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